과도한 사랑 말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. 만약 이 영화가 천만을 돌파한다면 우리 송동일 씨와 감독님 공약 같은 거 우리 석여왕부터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죠. 근데 중국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. 중국은 좀 됐다 하면 3억이고 5억이고 이런 데다 우리가 천만 했다 하면 우리 영화가 그렇게 안 나왔나? 오해할 수 있어요. 그럼 릴린이 한 번에 1번에 맞춰서 10번을 당하고 싶어요. 그건 돈이 들잖아. 모든 가족이 다 웃으면서 울면서 볼 수 있는 영화죠.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미스터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지난 일요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. K-POP 스타 시즌 1에 우승자 박지민 양. 시즌 2에 예담 군. 하이 양과 아현 양도 보이네요. K-POP 스타 시즌 1, 2의 별들이 총 출동한 현장입니다.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? 오늘 촬영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녹음이 있어요. 앞으로 열릴 K-POP 스타 시즌 3에 제국을 부르기 위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K-POP 스타 시즌 1 주인공 누가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즌 2 출연자들은 잠시 후에 뵐게요. K-POP 스타 출연자 중 가장 승승장구하는 출연자로 꼽히고 있어요.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 1위. 음악 프로그램 1위. 놀라운 괴물 신인입니다. 그 나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원패 있잖아요. 하나 둘 셋. 하이 양의 반전 매력이죠. 시즌 2에 우리 박예담 군과 악동 미추장이 들어왔단 말이죠. 저한테 무섭다고 해서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느낌상 조금 무서웠다. 하이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? 시크하고 조금 차가워 보이는 내 얼굴이 문젠가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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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저희 일본도 같이 갔다 온 사이에요.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래요. 다 좋은데 살 조금만 살 조금만 뺏으면 좋겠어요. 지민 씨 몇 킬로 뺏나요? 지민 씨 제일 많이 빼신 분은 누구신가요? 근데 너무 다 말랐어요. 맞아요. 약간 좀 홀만 안 나요. 괜찮아. 괜찮아. 내 가장 귀여운 멤버. 예담입니다. 현장에서 형 누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예담 군이 귀여운 것 같아요. 아현 누나가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움의 승자는 시즌 1, 2. 자 과연! 아휴 눈 안에 쓰러집니다. 아주. 귀여워요. 시즌 1과 2가 지금 절대 밀리지 않아요. 따라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. 물살 떨기라고요. 우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코끼리인데요. 물을 마시고 뿜을 때 소리를 내겠습니다.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. 코끼리. 개인기 우승자 박팀입니다. 자 시즌 2 친구들 얘기도 한 번 들어볼까요? 비주얼에서 가장 히트곡이 많아요.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압송 뮤지션의 히트곡. 아직도 얼떨떨해요 지금. 뭘 아직도 얼떨떨해요. 난 얼떨떨해. 나는 얼떨떨해.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? 저희 사는 곳부터. 집도 생겼어요? 몽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. 그렇죠 그렇죠. 실력을 너무 작게 봤거든요. 근데 여기서 높게 평가해 주시니까. 네. 저희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. 형 누나들 자신감 잃지 말고. 끝까지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케이팝 스타 시즌 3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케이팝 스타 시즌 3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신청자가 많다는 풍문입니다. 기대됩니다. 그리고 고릴라. 우리도 CG 기술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. 진짜. 오빠랑 다 같이 보러 갈까요? 오빠? 삼촌. 제가 소녀시대에 삼촌 팬입니까? 오빠 팬입니까? 그렇게 물어보면 이미 삼촌 팬입니다. 뭐야. 다음은 사진 뉴스. 네. 놀라운 고개이시고. 화제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오게티. 시스타 조류춤까지. 안 보면 후회하실 만큼 재미있는 찍힌 밤. 지금 시작합니다. 한밤에 포착된 아주 미스터리한 사진 한 장.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자세는. 저도 믿기지 않아요. 오게시드라 불리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요.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신수지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나요? 실력이면 실력. 외모면 외모. 완벽한 그녀. 원조 최조 요정 신수지입니다. 그래도 고개이시고라고 지금 그렇게 불리던데. 처음에는 정석으로 던지려고 하다가. 아무래도 최조 선수니까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. 뭔가 색다른 걸 해보자 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난도를 하게 됐어요.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? 저희에게 충격을 안겨준 화제의 영상. 함께 감상하시죠.